안녕하세요. YJ입니다. IB 취업 Q&A 첫 번째 시간이고요. 보험사 심사형 및 투자 담당자 향후 커리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보시면 생명보험사 투자 심사 쪽에서 시작하게 되면 보통 향후 커리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이건 그림으로 답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 유튜브로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일단 두 개 다 썼어요. 지금 아래 있죠? 투자 담당자, 투자 담당자도 있고 오른쪽에 심사 담당자 둘 다에 대해서 써봤고요. 보통 일단 나이를 썼어요. 날 쓰시면 처음에 들어오면 투자 담당자, 심사 담당자 모두 보통은 인프라 아니면 실물부동산, PF 셋 중에 하나를 아마 담당을 하게 될 거고요. 자기가 성장하면서 인프라를 했던 분도 실물부동산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점점 확대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전체 분야를 다 해야 부서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PFU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고 실물부동산 인프라에서 할 수 있는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업무 레인지를 넓혀서 결국은 다 할 수 있는 시점이 돼서 그때쯤에 심사 부서장으로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옮길 수가 있어요. 사실은 투자 담당자, 심사 쪽보다는 자산운용본부 프론트 쪽이 사실 이직이 더 쉬워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인프라 담당에서 과장이었으면 자산운용사 차장 정도로 한 칸 위치, 자산운용사로 주로 많이 가는데요. 보통 한 직급 올려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보험사보다는 조직 규모가 작고 더 어릴 때 더 진급을 하니까 동일 나이 때에 한 칸 위치급이 보통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투자 쪽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자산운용사에 가서 투자를 하면 되고 자산운용사 인프라 전용 부서로 가면 거기서 사실은 인프라만 하면서 본부장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부동산만 하면서 또 임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한 분야에서 그냥 끝까지 가고 싶으신 분은 어느 정도 하다가 자산운용사가 해당 자산운용사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든 아니면 일반 KB 자산운용 같은데 인프라 본부든 그런 자기가 원하는 그 스페셜리티한 부분으로 가서 쭉 크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이제 심사에서는 보통은 심사에서는 사실은 이쪽으로 한번 가고 나서 보통은 그리고 나서 시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심사도 곧장 나갈 수 있지만 보통은 투자 담당자 쪽이 훨씬 나가기 쉬운 시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은 심사에서 이 회사에서 내가 끝까지 클 생각이 아니라면 뭐 어쨌거나 자산운용 본부로 원래 가고 싶다면 일단은 같은 분야 어느 정도 자기 분야를 넘어서 자산운용 본부로 가서 거기서 쭉 올라갈 수도 있고 거기서 나갈 수도 있고 보통 그렇게 되고요. 일단 물어보신 분이 심사니까 심사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보통 한 심사 쪽은 부서장이 뭐 한 45살, 50살 정도 되면 부서장을 하시죠. 그 정도 나이가 되니까 자기는 사실은 점점 레인지를 넓혀가면서 점점 넓혀가면서 부서장까지 가게 될 거예요. 계속 있으면은 그리고 나서 사실은 여기서 이 한 칸 위로 올라가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체 투자하던 모든 분야를 했었어도 이리로 가려면은 보험사의 CRO의 경우는 업무의 한 3분의 1 정도가 투자 관련이면은 나머지 3분의 2는 전혀 다른 보험에 대한 계리, 보험, 상품, 보험 영업 같은 보험 부분이 사실은 3분의 2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투자만을 했던 내가 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한 건 3분의 1밖에 안 되고 새로운 3분의 2에 대한 걸 새로 익혀야 되는 리스크가 있어서 보통은 보험 쪽, 보험, 계리, 보험, 상품 쪽에 계신 분이 CRO가 되면서 나머지 3분의 1의 대체 투자를 그제서야 배우시는 경우가 많고요. 뭐 어쨌거나 저희 투자 쪽에서도 가능은 한데 결국은 이런 보험 부분을 해야 돼서 사실은 저도 옛날에 보험사에 있을 때는 이 코스가 간 사례는 없지만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었고 왜냐하면 어떤 자산이나 부채를 동시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 어릴 때 한 35세, 40세 전후쯤에 이때부터 계리사랑 이런 걸 준비해서 올라가면서 CRO로 가려고 했는데 뭐 전 지금 증권사에 있으니까 이 코스를 밟지 못했고요. 어쨌거나 이 심사 부서장까지는 보통 한 50살 정도 되니까 보험사는 일반적으로는 뭐 부서장까지 가하고 뭐 그냥 그 정도 50살 좀 넘어서 정년이 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 같고요. 그 전에 사실 부서장이 됐을 때 옆으로 옮기기는 쉽지는 않아요. 부서장은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또 실무를 다시 시켜야 되는데 너무 나이 먹으면 그럼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안 낼 때 옆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게 되면은 사실은 계속 올라가면은 투자 담당 부서장까지 가겠죠. 근데 또 여기서도 한 칸 위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CIO는 보험사 CIO는 보통은 주식, 채권, 대체 투자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주식 채권 분야는 어쨌거나 또 좀 이론적인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분야잖아요. 대체 투자랑. 그렇기 때문에 CIO가 되기 위해서는 대체 투자, 제 생각에는 대체 투자가 그래도 50%는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투자 담당하다가 이렇게 오신 분이 그러니까 대체 투자를 통해서 자산용 부부장 CIO가 되신 분이 꽤 있고요. 보통 주식 채권 쪽에서부터 올라와서 그제서야 대체 투자를 배우신 뭐 그런 CIO도 계세요. 제 생각에는 두 경우 다 가능할 것 같고 이 경우도 이론 올라가려면 결국은 주식 채권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뭐 45세 전후, 50세 전후에 올라가면서 새로운 지식을 또 쌓아야 되죠. 그래서 계속 가만히 하던 것만 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자기 분야 하다가 점점 분야도 넓혀야 되고 그 넓힌 분야를 통해서 부서장까지 왔더니 또 올라가려면 대체 투자가 아니고 주식 채권까지 더 넓은 레인지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을 하고 업무 영역을 확대할 생각을 해야 자산운용본부 투자에서 CIO까지 갈 수도 있고 심사 쪽에서 CRO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자기를 개발하고 새로운 걸 익혀야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스페셜리티로 계속 가고 싶으신 분은 도중에 해당 자산운용사, 전문 부동산만 하는 실물부동산 위주로 하는 인프라 위주로 하는 그 자산운용사에 가서 거기서 본부장이 되면은 거기서는 어쨌거나 그래도 그 실물, 인프라 그것만 하면 어느 정도 되니까 좀 스페셜하게 업무 레인지를 넓히고 싶지 않으신 분은 자산운용사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뭐 한 7,80% 정도 여기 계신 분이 가는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끝났죠. 끝났습니다. Q&A 방식으로 하는 거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버벅이게 내네요. 익숙해지지가 않네. 그래도 어쨌거나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싶어서 해봤고요.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도 양해 바라고 점점 성장하는 다음번 Q&A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YGA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